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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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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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이öl 분수 좋은 고운 얼굴 그 다음에 얼굴 얹지 마세요 얼굴 얼이 길고 굴이 짧잖아 한 박 중에서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이렇게 돼요 시작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분쇄수가 합에 안 나와요 합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갔어요 그 전에 마지막 박에 짧은 박으로 굴을 넣어서 그 다음으로 빼서는 긴 박으로 주고 두째 박 시작하기 전에 분이 나와요 그래갖고 두째 박까지 먹고 들어가 얼굴 분쇄수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이렇게 돼요 시작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이렇게 돼요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다시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긴 박을 먹고 짧은 박에 도가 나와요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신수 좋은 고운 얼굴 분쇄수 정의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요 갑사댕기 들였네 갑사댕기 돌렸네 상문초 진동옷 상문초 진동옷 청중추마거 도봇받쳐 청중추마거 도봇받쳐 청중추마거 청중추마거 도봇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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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춤하고 도복 받쳐 정중춤하고 도복 받쳐 부넝, 띠들러띠고 부넝, 띠들러띠고 부넝, 띠들러띠고 부넝, 띠들러띠고 분홍띠 둘러띠고 그렇지. 그게 어렵지요.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다시 길어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쌍문초진둥옷 쌍문초진둥옷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금홍띠 눌러띠고 금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락이 붙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하죠 신수족은 고운 얼굴 푼 세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푼 세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쌍문초진동옷 쌍문초진동옷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저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락이 붙들어라 그렇죠 신수족은 고운 얼굴 푼 세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푼 세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머리 감태같은 채진머리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동백기름 황을 내요 갑사댕기 드렸네 갑사댕기 드렸네 쌍문초진동옷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방자락이 붙들어라 방자락이 붙들어라 그렇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오간금촌 황그금눅 오간금촌 황그금눅 황금눅도 세 번째 박에서 긴박을 먹어 그리고 짧은 박에 나와야 돼 황그금눅 이렇게 오간금촌 황그금눅 오간금촌 황그금눅 청흥홍사 고운 굴레 청흥홍사 고운 굴레 상무 물려 터뻑따라 상무 물려 터뻑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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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걸쳐 질껀메여 앞뒤 걸쳐 질껀메여 충충다래 그니 헙두긍자 충충다래 그니 헙두긍자 뽀뽀피토듬이 좋다 뽀뽀피토듬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체리를 툭쳐 돌려내어 체리를 툭쳐 돌려내어 말 대령어였어 말 대령어였어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 머리 감태같은 채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사댕키 두렸네 갑사댕키 두렸네 쌍문초진동원 쌍문초진동원 청중춤하고 도복 받쳐 청중춤하고 도복 받쳐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황자나기 벗들어라 황자나기 벗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재밌죠 쫄깃쫄깃하지 됨성 되네요 첫날에 퇴하 그러면 회장님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 치웁시다요 공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렇게 그냥 집안에 일도 많고 신상에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왕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어봐 휘로소이다 찬당해 찬당해 우린 여우가 진짜 여우 오는 날이 제일 즐거워 감사합니다 소리는 ernt comport 오늘 수외로 Xuan 인생 자녀를 realizlegen 감사합니다.